F 슈퍼미들급 챔피언 머레이 서덜랜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수 3승 1무 10회 33K로 나와있습니다. 당시의 기록입니다. 이제 우리의 박종팔 선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시 박종팔 선수, 77년 11월 정영수 선수를 상담도 키오름을 치면서 프로에 데뷔했죠. 네, 이제 서덜랜드 세컨의 그 의상을 살펴보고요. 역시 스쿨틀랜드라는 것을 한눈에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의상이 말이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박종팔 선수에게는요. 대단히 중요한 일전입니다. 미들급에서는 이미 후랜쇼 오벨마이스의 벽이 높다는 것을 알고 세계대전술이 참 어렵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벨마이스. 그래서 이제 받침 IBF에서 이 슈퍼미들급, 라이트 헤비급과 미들급 사이에 이제 신설된 기업입니다. 거기에 이제 한번 제2의 전성기를 한번 기대해 보는 거죠. 박종팔 선수는. 전화드리고 상당히 그 젊은 모습이 역력하고요. 군대덕이 살이 없죠. 네. 네. 자, 보십시오. 상당히 와일드하게 나오네요. 시가 차이가 많은 것 같은 게 말이죠. 유관으로 보면 그렇게 이게 카메라 앵글에서 보기 때문에 이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상당히 신장 차이는 있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건 180과 178인데요. 네. 네. 머리가 지금 커보입니다. 그리고 이 서덜랜드는 WBA와 C에 라이트 헤비급으로써 두 번씩이나 도전을 했다가 실패한 경향이 있죠. 네. 아까 얘기하는 그 맥클 스핑크스에게도 이제 WBC 타이틀에 도전했다가 실패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실 사마드 모하마드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상당히 강했던 선수인데 그 선수에게도 역시 도전했다. 이렇게 그 선수가 서로 잘 싸웠었죠. 네. 박충달 선수. 환호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말이죠. 쉽사리 이제 파고든다는 게 좀 힘이 들었던 것 같네요. 박충달 선수가 그렇죠. 워낙 privilegehab Так하게 나오지않습니까? 이번 그리고 키가 큰 선수, 리치가 긴 선수에게 고전했던 그 사실이 오벨메이였습니다. 마치 작대기를 쑤시는 것 같다고 박성칼 선수가 오벨메이였어 싸우고 난 다음에 얘기를 했는데 손이 리치가 긴 선수에게 그런 어떤 위약감을 느끼면서 됐는데 오늘 얼마나 그것을 극복했는지가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역시 그 오벨메이였어 싸이 머리 썰들랜드는 테크니션입니다. 테크니션이 완벽한데요. 그리고 스피드가 높고요. 역시 상대 선수가 들어오기를 조금 이게 기다리고 있는지 말야죠. 그 대신에 박종팔 선수가 상대 많이 펀치를 내뿜고 있죠. 네 이게 이 써들랜드와 싸우기 직전에 그린이라는 선수와 싸웠는데 말이죠. 물론 테오로 이기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몸이 무겁다는 것을 이제 반영되게 심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소리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역시 초반에는 그렇게. 아 그린이 하나 더 많았어요 박종팔. 박종팔 선수가 너무 이제 그 리치가 길고 큰 선수에게 어떤 오벨메이였어 악몽이 아직 깨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네. 자리 이제 그 조금 거리를 두고 레프터를 터트리는 것보다는 좀 더 강하게. 빠르게 들어가서 지금 저기 훨씬 더 저렇게 기다렸다가는. 그렇죠. 스피드면에서는 대면 소리랜드가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케어율도 76.70포인트에 말해서 보니깐 1라운드가 맞습니다. 좀 들어갔다 손해를 봤던. 손해를 봤던. 아까도 게임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박종팔 선수가 좀 더 가감하게 공격을 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박종팔 선수도 소리랜드가 어떤 선수를 상당히 파악하기가 좀 어려웠던 거 아닌가. 네. 이제 일단 1라운드의 포인트면에서는 머리에 서들랜드가 앞서인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 경기. 자 김현 씨. 김현 씨 관장이죠. 그렇습니다. 김현 씨 아주 침착하고 날뻬해 보이는. 네. 이렇게 빨리 그 극복해야 됩니다. 리치가 긴 선수. 그렇죠. 이 선제 공격. 이런 것들이 선행돼야 되겠죠. 네. 같은 거리에서. 그렇습니다. 이 선수는 머리에 서들랜드가 유리하니까요. 커버링 위지만은 계속해서 공격해보는 두들겨보는 박종팔. 날카롭게. 너무너무너무 상당을 노릴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좀 그렇습니다. 유연하게 상당하여 공격을 못하게 해오고 말이죠. 상대방에게도 겁을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면적으로 가져가죠. 좋습니다. 네. 저렇게 잘 안 풀릴 때는요. 우선 단발로서 그 실을 풀어가야 됩니다. 네. 아 빠릅니다. 그렇죠. 특히 미소리 머들. 왼손 잼비 날카로워요. 조종 없는 게. 미치고 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짧게 들어오는 곳에서 바닥처럼 박종팔. 그러니까 뭔가 서글랜드 쪽에서도요. 약점이 있습니다. 저렇게 커버링이 두텁고. 네. 치고 빨리 들어오는 건 말이죠. 막기를 싫어하는 선수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뭔가 상담이 붙었어요. 박종팔. 도시. 아. 아. 그거를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코피. 이거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서둘랜드가 굉장히 밝은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뽑고 치는 건 거의 지금. 블록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서둘랜드도 박종팔이 33승 중에 3번이거든요. 31태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3.78K 프로인데요. 거버링이 많이 내고 있습니다. 8.8. 네. 기가 작은 박종팔이 안으로 파고듭니다. 좋습니다. 왼손. 그러나 저렇게 커버링이 두터울 때는요. 힘이 끼치는 걸 그렇게 말아야 됩니다. 이게 힘이 끼친다는 건. 어깨가 무거워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스피드가 줍니다. 네. 어하. 앞에서 들어오는. 좌석을 향기 맺던 것 같아요 예 4 많이 돌고 있는 박종팔 선수입니다 내게 들어서 아예 그렇게 무력의 떠들려 에 경계를 풀어 가려 할 필요가 없죠 오른쪽 눈 언젠가 참고자 여기에서 따 버립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니까 왼손에 걸고 많은 박종팔 아 이게 크리스 를 깨고 때려야 되니까 그렇죠 아가 2라운드 에서 따옴 때 선정하게 걱정되는 거죠 그 때 역시 아 역시 소매들 불러다가 도전했지만은 박종팔 역시 믿을 꿈에는 벽이 두터운 거 아니냐 아픈 세계벽은 이렇게 생각은 후회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때만 하더라도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죠 네 왼쪽은 선 걸 믿지 못하고 올려서 일하고 끝났습니다 이 라운드 말미에 따올을 다한 바인은 박종팔 방심했어요 아프 또 이게 밀어박신 데다가 말이야 아까도 말씀을 되지만 커버리어 개에서 왼손 여부 방지 상태에서 말야 하거든요 프린치도 아니고 엉거 주수만 사이에 그 를 이 관전을 하여서 하죠 그러나 해보기 빨리 돼야 될 텐데요 네네. 자 이제 3롱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2라운드 에 그 대미지가 어느 정도 틀렸는 기업에 압창화 역시도루감이 좋잖아요 내가 반가족하게 보내고 일단 친구가 소컬 리를 좀 해 준 가 말이 있고 물론 그래야 됩니다 4 잡은 손탈 또 왔습니다 아 아 벤 손째들이 선제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말이죠. 저렇게 선제 공격을 통해 그렇습니다. 오른손은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한쪽은 지켜야 되는데 다 내렸어요. 박중팔이. 네, 옆구리 가격. 역시 카운터 블러를 노리기 때문인데 말이죠. 그러나 지금 스피드와 긴 니치를 가지고 있는 소녀의 소녀입니다. 모든 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수고나오는 소녀의 머들랜드. 본부석에 나비근을 물이 많이 나오네요. 양경규 회장, 당시입니다. 그 다음에 황정숙 부회장의 모습입니다. 가발이 위대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펀치를 날리고 들어오는 아, 저 물입니다. 아, 물이에요. 네, 업적이 많아지 않습니까? 네, 업적이 많아지 않습니까? 네, 업적이 많아지 않습니까? 네, 가발을 때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앞면이 그냥 노출돼 있기 때문에 깨끗한 걸 의도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저런 거버리구에 물을 쳤을 때는요. 이 방어에 대한 관심을 반드시 갖고 해야 됩니다. 아, 좋았습니다. 공공원의 공공원에 대해. 네, 소들랜드가 맞았죠? 그럼 보다가 내 역시 호랑이 잡혀서 풀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런가 자기 데미지도, 뭐 맞아가면서 들어가야 되겠지요. 거북은 넘어 보소 까드가 너무 좀 막해요 어수래요 떠들 랜드가 좀 카마가 내리셨어요 4 아기가 조심해야 되겠지요 장면은 피해야 될 같습니다 가운데로 아예 생각하는 걸 잇뜩합니다 4 아우토록 입력하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1번 을 노릇라의 한쪽 발 아까 깨끗한 게 들어간 후에 조금 지침하기 시작하는 써들랜드 입니다 아 아이에스톱에 써서ium 2 어퍼컷 이라든가 올려치는 2 이런 것이 좀 터져되는데 계속 이 아리 법무를 추구는 있지만 커버링이 내로 representations 아 아 네 라운드 에서는 그런대로 내로 말려 탭 도 합쳐가 겨어 왼손 답을 좋았습니다 아 아 거구를 많이 쳐야되네 복야 하하 하하 하 하하 복부를 추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요 안면이 많이 유지하게 있어요 에 아내 그 해밀 간만사가owski 갑니다 라고 이제 나아 등 보낸 아 아 아 좀 좀 불안한 게 살았습니다 따오는 세리 보게 맞다 1 역시 걱정했던 것보다는 해 보게 되었구요 4 역시 소들랜드가 만만치 않은 선수란 것을 이제 볼 수 알 수 있습니다 쏙 올린 드는 라이트 헤비 에서 수 법 이들로 내려와요 각종 발전은 이들에서 한 채도 올린 거니까 사실 작동할 선수가 유리하다가 볼까 조정해서는 4 자 1 2 라운드 는 어 써들린 되구요 3나운 또 은 여학금 제 실마를 풀었다 에 실마를 풀었고 허각세 했다고 내 볼 수 있을까요 이 españ 롱 아 좋았습니다 왜 이렇게요 예 다당 ia 저렇게 돌려 중 주변에 예 양 계획 왜 이렇게 바깥쪽 보다는 게 7 4 하칭 박존 8 인가 싶은데요 사람입니다 에 앵 그 속이 좀 장문과 같은 무슨 빈 또는 나라 4 벌이 가이드가 굉장히 두껍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기 약 TWO 을 하바하고 있는 끌었을 때는 머리에 있어요 아주 두텁게 까지가 아주 좋습니다 아까 그 환자들이 란다 토개에 들어갔을 때에는 카 내리졌던 머리 써들림 되었습니다 아 그 잘 피했습니다 스트리트 아 예 뭐게 좋죠 4 다가섭니다 랍사이드 랩을 대고 있다가 빠져나오는 써들에게 가지 필요가 없죠 4 4 자전거 살펴 있죠 페이지도요 무지게 하여서 돌렸네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어 본인 수술화가 말이죠 그 약점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려보고 있다 이런걸 볼 수 있죠 4 예는 매출이 터프하지 않다 이런 느낌을 줄이에요 그렇군요 4 4 이번에는 예 변칙적으로 4 아 단지 수사의 본은 복종을 했습니다 박동건 예 예 예 에프트 2 2 1 철원 씨가 이제 그리스 캐스피 없어서 4 제반 자 이번에 있어 길랜드도 여기 스스로 가 나와요 네 그 풍세를 노리고 있는 박정팔 인데요. 좋습니다. 스트리트. 네. 온전 한반도 현빈이 밝아. 아 그러나 저걸이 허용 오면요. 그 공격을 했을 때 균형 있게 들어있기 때문에 좋은 공격을 먹게 되거든요. 우리가 맞지 않고 쳐야 됩니다. 그럼요. 네. 그게 힘들죠.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아 이번에도 걸릴 뻔했어요. 네. 빨리 패했네요. 전술 연락에서 고지를 빨리 점령하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유리한 위치, 입장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상대방을 먼저 가격하고 그 다음에 제2, 제3의 노래야 되는데요. 네. 가방 약간 내려오는 내 머리에 써들. 네. 자. 각종 연습은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가 집중할. 그렇습니다. 커졌어요. 상대 YG 한 그 펀치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위험부담률도 그만큼 높습니다. 네. 네. 완전히 가드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주먹이 나가거든요. 네. 큰 것으로도 들어갑니다. 그래요. 이 4라운드는 잘 싸우고 있는 박종팔과 물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라운드도 역시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박종팔인거거든요. 이제 회복이 됐고요. 네. 어느 정도 쏘덜랜드가 어떤 선수라는 걸 박종팔 선수가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박종팔 선수로 봐서는 조금 맞는데 맞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약점이 있다. 네. 이런 걸 아마 간파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2라운드에 다운을 당했고 아주 회복이 빨랐어요. 박종팔 선수. 그리고 이제 3라운드에 실마를 찾고 4라운드 위를 점하고요. 그러니까 아시아지원에서는 미들급에서는 박종팔 선수를 따라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증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내 선수의 라이벌인 나경민 선수에게 타이틀을 잃었지만은 안갖고 했고요. 차지에 쌌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타이틀을 내놓은 거죠. 1차 방학 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3개를 겨냥하지 않으면 박종팔 선수는 뚫고 나갈 것이 없다. 네. 네. 이게 전체 전력의 그런 순간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왼손 더블을 쪼습니다. 네. 옆구리가 좋아. 그러나 타임이 안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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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한 것도 아니고 또 안면에서 복고 또 또. 또 잡죠. 그렇습니다. 그 공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앞면을 노린 척하면서 복부를 많이 노리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네. 타임이 좋지 않으면 저렇게 묶어버리고요. 네. 지금 저 스타일이 박종팔 스타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봉쇄력에 상대를 봉쇄력에서는 항상 이 뒷걸음 사이드보다는 역시 안쪽으로 해서 조금은 퀸티를 이용해야 됩니다. 네. 뭐 미국에 이북을 두고 맞춤형 봉쇄력 봉쇄력 봉쇄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복싱도 말이죠. 그런 봉쇄 작전이 절대 필요합니다. 상대 선수라 하여금 공격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입장에서 공격한다는 거죠. 네. 묶어놓고 뭔가 팬다. 그렇습니다. 그게 밝아지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네. 그냥 고도한 그 두뇌 해제 좀 발라야 됩니다. 네. 자 이번에 박종팔 조금 좀 소감 되네요. 그렇습니다. 오라옵니다. 저럴기 시작하면 역시 선제 공격 그리고 주도권을 뺀긴다는 건요.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상대를 살리는 거니까. 의도 맞게 마련입니다. 네. 조금 거칠 들에도 그렇죠. 맞지 않더라도 브로킹 우일에도 조금 좀 거칠게 나갈 필요가 있어요. 소돌렌드에게는 적어도. 상대방에게 만만한 구석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네. 이 거친 걸 싫어하는 소돌렌드라는 걸 넣으시지 않습니까? 네. 이 카바를 우선시하고 있는 소리버들인데요. 그렇습니다. 네네. 네네. 자 이번에도. 자 들어오는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봄아 이렇게 치밀한 계획하에. 그렇습니다. 소돌렌드가 공격하는 것 같아요. 소돌렌드는 이게 랩트 좋고요. 스피드 좋지 않습니까? 리치 길지요? 뭐 나무라 할 데 없는 선수대 단 거친 선수를 신앙하는 그런 타이빙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저런 느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서 보니까 쏘들랜드가 역시 거친 선수를 싫어하는 스타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저 때까지도요. 저희는 그때 아마 박정팔 선수 걱정은 더 많이 했습니다. 쏘들랜드 동작보다는 그렇죠. 5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아무튼 이 터프한 또 많이 흔들고 들어오면서 좀 내 스타일이 깨끗하지 않고 좀 지저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머리 써들랍니다. 그리고 거칠게 들어오는 선수. 다시 말해서 이게 거친 것과 맞는 것을 몹시 싫어하는 그런 선수다 하는 것을 한눈에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 스카티시 뭐라 그럴까요. 스카틀랜드 선수답게 아주 치밀하게 자기 방울하면서 공격하는 이 머리 써들린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만큼 패리어도 쌓았고요. 그리고 아마저도 조금 겪기는 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영국에서 카나다에서 프로 생활 처음 시작하다가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단은 국적은 여덟이 쏘렬랜드입니다.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은. 아 네. 큰 거 좋습니다. 네. 반격에 나서는. 머리 써들랜드. 예. 온 손이 뭐처럼 하나 나왔다가. 네. 들어가는군요. 쏘들랜드. 네. 역시 공격을 유도하고 있죠. 박정발.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옆뿌리에 무릎을 꿇는 써들랜드. 아 옆뿌리가 뒤지어 됐어요. 네. 카운트. 역시 매를 맞는 걸 싫어하는 선수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너무 욕심부렸어요. 박정발. 그러니까 박정발 선수는 특히 어디 공격을 차리는 선수입니다. 자. 사자가 이렇게 걸려들었어요. 너무 너무 욕심부려서는 안 되겠죠. 네. 욕심을 많이 부르는데요. 때는 있다. 박정발. 여꾼 여꾼이 계속 양폼이 걸립니다. 블록킹이 다 걸리죠. 그런 걸 이제 앞면을 노려야 되겠죠. 네. 아. 네. 생각합니다. 뭐처럼 벚꽃이. 그렇습니다. 네. 우리 손 벗고. 안쪽에 안고. 안면. 좋았어요. 걸렸어요. 다시 카바 잔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네. 동열이 아닙니다. 네. 네. 다시 카바. 완전하게 카바하는 벨트라이크 이야를 가게 했다고. 그렇군요. 얘기였어요. 네. 네. 정신없죠. 박정발 정신없고. 반중도 정신없습니다. 네. 여기서 결판을. 결판을. 이런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너무 지나치게 흐지 말라는 세컨의 주문도 있고요. 네. 이럴 때 박정발 선수가 이제. 관중의 응원이냐 아니면 세컨의 주문이냐 아니오. 본인이 판단이냐. 네. 여기에 따라서 이게 달아줄 수 있는데. 우선 박정발 선수가 너무 초반에 공격을 많이 하다 보니까. 힘이 세기 정도 떨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지 길어옵니다. 계속해서. 맞춰봐라. 네.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풍분되어 있는 소드렌드. 자. 브레이크 선은 됩니다. 뒷걸음질치는 박정발 앞으로 나오는 소드렌드. 어허어. 이제 반대로 봤습니다. 오히려 밤비를 당하는 박정발입니다. 네. 또 조개 도리하거든요. 우리 손에. 딱할게. 자. 스트레이트까지 들어갑니다. 자. 또 더 맞습니다. 짧게. 끊어치는. 깜짝 놀렸어요. 또. 힘이 떨어진 사이에 지금 반격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럴 때가 위험하죠. 계속해서 압력. 네. 영겁고 3개의 더 맞습니다. 네. 지쳐 있어요. 박정발. 체력이 떨어진 게. 때리자 지적. 꿩 올려서. 6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자. 2라운드에 다운 당했던 박정발이. 6라운드에 서들랜드를 또 다운을 시켰는데요. 이게 몰아쳤는데 말이죠. 결국은. 이 후반전에는 체력이 떨어져 가지고요. 오히려 이 몰리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저 보세요. 네. 네. 폭풀 가격하니까. 물론 서들랜드. 네. 자. 또. 고사히 회복을 하고 있는 몰리 서들랜드입니다. 네. 서들랜드 쪽에서는 지금. 아까 그게요. 계속 타갔어요. 박정발. 이제 벨트라인 이하 가격이라 그래서 좀 어필 했습니다만. 네. 이때 이제 벨트라인 이하였다. 네. 다시 7라운드를 말자 합니다. 자. 완벽한 6라운드가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7라운드. 체력이 좀 떨어졌는데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이 되겠죠. 그리고 저 6라운드 말미에. 때리다 지쳐 가지고 안간에 짧은 거를 많이 허용하셨어요. 아니 허용했죠. 스트레이트를 요. 거기가 사실 맞지 않고 원자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큰 거는 절대 금물이고요. 네. 조그마는 작은 펀치를 맞으면서 큰 걸 터뜨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우선 지치면은 몸도 마음도 느려집니다. 네. 마음이 느려진다는데 이제 문제가 있죠. 뭐 보자. 2라운드에 박중파리는 관자놀이를 맞고 다운을 했고요. 네. 6라운드에 써들랜드는 옆구리 으도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도. 네. 주요됩니다. 스피드 스트레이트는 정확해요. 정확합니다. 네. 가격이 좋습니다. 저런 이게 이제 박중팔 선수다운 겁니다. 치구 그 자리에 서 있지 않고 안으로 돌아가는 거는. 네. 참 좋은 그 작전이죠. 그렇군요. 참 좋은 선수에요. 써들랜드. 네. 박중팔. 참. 한수 배울만한. 그러한 수술이 써들랜드 같습니다. 이 가발이 위를 때리고 있습니다. 들어옵니다. 근접거리. 자. 우리 박중팔 선수 좋은 선수라는 걸 이제 나중에 보게 됩니다. 그렇지. 네. 역시 수품미드에서도 이 세계의 반열의 길만한 선수다는 걸 이제 늦게 되죠. 한국이 나은 그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스탄이니까. 세계적인 스타로 분리만 들었습니다. 유교사변 이후에는 강세철. 네. 김기수. 박중팔. 유재도. 네. 유재돼서 박중팔로 이어집니다만. 그렇습니다. 지금 강세철 씨가 그 링 본부석 금방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도 보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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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손. 아. 왼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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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야이. 양재 씨가 이제 타이크 보였는데요. 찬키 나 플라이급. 예. 한국 작품. 그런. 나이는 벌써 이제 한. 67,8세에 됐죠. 자. 왼손. 왼손. 계속 치고 들어오는 그 맛. 네. 아무리. 그러나 저렇게 왼손을 치고 공격해오는 쪽의 박중팔 선세계는 유리합니다. 아파한 큰 게. 날 핀 나갔던 머리에 있어 된 거죠. 공격을 해야만이 어쨌든 좀 가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기니까요 네 그런 공간을 말해야 되는 거죠 아 예 라운드가 난리 소화 상태였고 어떤 의미에서 박정발 선수가 조금 밀리는 나오죠 4 4 아무튼 그 일진 일태라고 하게 되면 자기가 이제 생각하는 그런 라운드가 있지 않겠습니까 6라운드 힘 많이 뱉기 때문에 7라운드 좀 수강 상태에 8라운드를 맞이하게 당시에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박정발 선수의 체력을 걱정 많이 했습니다 자 저렇게 해서 과연 10 5회까지 돌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걱정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는 양을 봐서는 운동량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말았고요 대비가 철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초전으로 펼쳤던 그린과의 시합 때 굉장히 고전했어요 모빈하고 연습량이 부족했다는 걸 본인 스스로도 신에 씁니다 네 그러니까마 연습은 여기 곱이니까요 여기서 주지 않게 되면 이제 복싱 생명은 끝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제2 전성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오른쪽에 눈이 좀 부어있는 총팔 선수인데요 그만큼 그 스트레트가 예리한 머리에 써돌네 한 번 발산 수 얼굴을 잘 부풀어 올립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는 소금물의 얼굴 이 얼굴을 말이죠 많이 그 이 찜질을 찜질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자 이 스트레트를 허용을 하면서 들어갑니다 큰 걸로 들어갑니다 아까 그 옆에서 재밀받기 때문에 옆에 이쪽을 전향합니다 네 자 스트레트 노리고 네 역시 복부가 상당히 약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예 아주 카바링 카바가 완벽한 점수가 이제 머리 써돌네는데요 그러니깐 저렇게 공격을 해올 때는 이제 반격도 할 수 있지만 그렇죠 그러나 커버링을 완벽하게 하면 반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자 지금은 8라운드 경기 안에 마음껏 흘러봤습니다 잘 피했습니다 자 들어오는 것 턱을 겨냥을 받은 박정판 지금 중리 코너에서 빠져나옵니다 네 그렇죠 빨리 칼을 뽑아 두고 빠져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력은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왼손 왼손 머리 써돌려 네네 복부 좋았습니다 복부 좋았어요 네 자 대비가 있습니다 가버링 위 무차면 내 가발을 하든 말든 줄여치고 보는 네 법무를 찍듯 그나 짧게 짧게 올려칩니다 아무리 써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아 아 그렇습니다 좀 한정 나오는 스피드가 줄었어요 그렇습니다 4 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야 복부 박정 발 다 할 수 있는 게 예 아 그래야 되요 이 한국의 컴퓨터는 얘기하는 건 말이죠 그러나 커버링이 이렇게 빈 예를 들어 입기 에까 아주 포수해 가지고요 반격을 당할 염저도 많다는 얘기죠 그러나 위험을 안고 들어가는 박종팔입니다 이 세컨 연치 관장의 목소리인 것 같은데 마지막이라고 밀어붙이라는 저의 찬스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요 아 네 뭘 쳐달리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고 밀은 번췄으니까요 8라운드에서도 다운을 하나 기록하고 있는 박종팔 그래서 6라운드 8라운드 두 번의 다운을 뺏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3회 전부터 계속 복부를 노려왔기 때문에 쏘돌랜드가 주목을 내민다는 게 장난이 어려워졌죠 본인 수술은 저 선수가 보통 복부를 잘 치는 선수가 아니라는 걸 느꼈고 그래서 계속 커버링은 두텁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여기서 승기를 잡은 거죠 승기를 완벽하게 잡았어요 사실 두 번씩 다운되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박종팔 선수가 상승기류를 탈게 되는 거죠 체력이 떨어졌더라도 이제는 자신감을 갖게 되니까요 게임을 풀어가기가 좀 쉽습니다 자기의 주움물이 먹혀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좋은 거죠 저거 말이에요 역구리에 네 도망갑니다 머리 써들렛 스트레트 위안 왼손 역구리가 주요됩니다 그렇습니다 내 무릎을 꿇는 머리에 써들렛 이 써들렛은 지금 이게 1차 방어전이거든요 3월 달에 따고 지금 여기 7월 달에 왔으니까요 그렇죠 3월 달에서 7월 달이면 불가능 4개월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차 방어전이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WBC나 A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슈퍼미들급이 신설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IBF가 생긴 거는 83년도 WBA 총회 때 그렇죠 총회 때 이제 그 바비리라는 사람이 이제 그 그 뉴스 위주에 있는 사람인데요 네 그 사람이 반발 선거에 반발해서 나와가지고 이제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바로 그 신설된 체급이 이제 많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어떤 의미선 IBF 초대 챔피아들이 많이 나온 것도 역시 그 때입니다 네 또 시샘도 또 받았지요 네 자 자신감을 얻고 있습니다 9라운드입니다 네 완전히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방정반입니다 이제는 조금 면치적인 공격으로 옆구리 서들랜드의 그 스피드가 좀 떨어졌어요 무디어졌어요 네 이건 본인의 약점이 노출됐어요 그렇고 양의 체력도 좀 떨어졌다는 얘기죠 네 네 안 면치는 안 면치는 거 보세요 그렇습니다 아주 재치있게 약계 경기 풀만을 방정받아야죠 뭐 이 최수를 다해보는 머리에 서들랜드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네 네 아 자기가 제 물리 이렇게 했어요 땀을 많이 흘리게 되니까요 매트가 미끄럽죠 원래 박정팔 선수에서 땀을 많이 흘리는 성사합니다 아 아 아 네 아 아 아 왔군요 내가 부착할 선수가 기량이 대단하다는 걸 이 복부가격이 쉽지 않거든요 어렵죠 니트 짤이 복부를 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아 내려와야 되지 않습니다 그럼 안면은 비거든요 네 이 카운터를 잘 치는 선수에게 나왔네요 예 하는 박정발입니다 내 완전히 타켓에 명중을 시키는 박정발 아 으 저렇게 좋습니다 4 피하면서 당기의 도깨를 찬송을 내내 예 본인이 해야 하는 것을 이미 감지하고 있는 머리 속을 내내 그 동력을 해오면 오히려 쉽습니다 정팔 전 박정발 선수 2 공략하게 되죠 어떤 면에서 들어가는 힘을 비축할 수가 있겠죠 커버링 블록킹을 완전히 하고 나면요 마치 커버 기계가 이 고개를 집어 여포 있는 것과 마찬가지 거든요 네 네 네 오십시오 카운터 지금 그렇습니다 들어가다 지금 카운터 브로우에 담가게 되는 거죠 자 꽈물여서 9라운드로 내 끝납니다 네 박정발 선수는 체력은 좀 떨어졌지만 두 번이나 그 다운을 얻어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다 네 그리고 조금 이렇게 밀리는 것 같지만 언제나 찬스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읽을 수 있습니다 네 이 양궁에서 특히 정중함을 꽂히게 하는 것이 이제 골드라고 하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안면에 아주 깨끗한게 들어갔었던 박정발 사실 불안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1,2라운드 완벽하게 4,2라운드 4,2라운드 실마를 풀었습니다만 이 예전에는 더구나 다운까지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그 다운의 그 유족 네 이미지가 어느 정도냐 그리고 그것을 과연 꼭 뽑을 수 있을까 그때 우려의 소리가 높았습니다 사실상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5라운드서부터 6라운드는 완전히 이제 그 선크라운드 다운을 시켰고요 7라운드 8라운드 8라운드 8라운드에 또 다운을 시켰다는 박정발 잘표예요 그렇습니다 역시 감각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네 사실 그 미들급 선수들에 있어서는 좀 둔하게 마련입니다만 박정발 선수의 2라운드 상대 빠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10라운드입니다 네 더킹 크게 해봤다는 박정발 왼쪽 스트레이트부터 좋았습니다 순발력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저 선수의 그 방어 감각이 말이죠 네 신인왕이 되고 나서 강웅원 선수에게 네 강웅원 네 케어패를 당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 이 복싱이 주먹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느꼈고 네 그 다음부터 그 방어 기량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익혀왔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복싱이 공격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방어를 선지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초반을 의외로 강원의 그 불이 인격에 물을 부끄렸었죠 좋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지금 안면적으로 많이 가져갑니다 이제 이 옆구리가 비니까 또 옆구리 공작을 해봅니다 방약조절을 찾기 않습니다 여기도 또 수립이 또 되고 있네요 박종팔 그러나 이제 저 박종팔 선수는 공격을 공수전환을 가져오고 민첩하게 하다보면 저렇게 이제 자기 스스로가 얽히는 경향이 있죠 그렇습니다 체력이 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네 네 네 네 네 조금만 공작만 보이면 또 머리 서드랜드가 또 공격해 들어옵니다 네 안변 좋고요 네 네 예 네 피할 때가 없다는 얘기 있지요 예 이게 방은 다녀 친구를 줄 없다 하네 이게 리뷰가 되겠습니다 으 걸린다 4 자 여기에서 또 제이 질 일요 하다 그래요 머리 써도 랜드 아 간장 우리 점 더 더 의도 맞았습니다 아주 멋있게 터졌습니다. 그렇죠 자 또 생각하셨습니다. 마음껏 기돌립니다. 너무 방심했어요. 역시 소돌렌드는 순발력도 있고 스피드도 있는 선수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타이틀이 흘린 시험 아닙니까? 서양과 동양의 대결 아닙니까? 왼손에서 거자. 대신에 일타 잘 피했어요. 뭐 올리던 건가지 않으면 잘 피해 나갑니다. 날카로운 두. 네. 반격. 네. 간개미진 힘입니다. 아아. 조심해야 됩니다. 잘 들어아내줍니다. 체력이 좀 박종팔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치력이 있는 박종팔인데요. 에러기정 떨어지기 시작하는 박종팔. 지금 나옵니다. 스테이터. 스테이터. 아아. 자 이 노래의 소돌렌드 공격하는 순간. 위기 잘 넘겼어요. 아 큰일 날 뻔했습니다. 박종팔 미국에서 이제 그 어니 싱글라리 고거의 결정장을 통해서 챔피언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보통 실력은 아니라는 걸 의미가 볼 수 있죠. 다만 라이트 헤비급에서는 세계 타이틀에 두 번이나 도전했지만 실패했고. 이제 슈퍼미델이. 그러니까 이 선수가 슈퍼미델이 제일 적정한 적절한 그런 체급인 것 같아요. 아 박종팔 참 잘 싸우네요. 네. 역시 그 체력이 조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왼손에서 시작해서 완투, 오른손에서 이제 완투 이런 것들이 아주 깨끗이 들어가거든요. 나 아십니다. 큰 거 아니었습니까? 네. 도망가는 머릿속을 흔듭니다. 그리고 특히 이 복부 공격. 원래 이 박종팔 선수가 이 복부 공격을 잘합니다. 네. 자 이제 꾸엉 울렸습니다. 운명의 11라운드를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자 박종팔 15라운드 가운데서 운명의 11라운드. 들어오는 머레이. 써드랜드. 네. 짧게 짧게. 아 왼손이 크게 빛나갑니다. 네. 특히 초반부터는 멀어지지. 네. 좋아요. 네. 네. 왼손 왼손 세 번에서 오른손. 자 여꾼이 그대로 무룩을 꿇는 머리 써드랜드. 지금은 좀 심상치 않는데요. 좋습니다. 네. 모든 관중들이 흥분해서 일어났습니다. 네. 다시 박스를 시킵니다. 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왜 손이 나갈 때 왼손 오른손. 양 옆구리를 경영하면서 안면부리는 적 복부죠. 좋게 시 복부는다. 네. 무리하게 공격을 하죠. 역시 산속을 하죠. 네. 양 옆쪽 찍어봅니다. 네. 완전히 겁을 먹었어요. 머리 써드랜드. 역시 폐를 칠하는 아우석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아 Harper이 장우리 오른손에 여쭈요. 완전히 다운을 뺏었습니다. 벌려 없는 건 한지 국에 걸리고. 네. 머리 써드랜드. 네. 뭐 좋아합니다. 네. 아우스입니다. 강타운. 도대체 뭐 안되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제2 박정팔의 세계이 전성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몇 차례 방어제를 건다가 또 벽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바로 닌델 홈스와의 방어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WPA가 87년의 슈퍼미들급을 신설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너무 양산되고 있기 때문에 IBF 챔피언이 그래서 국내에서의 방어전을 좀 꺼려했고요. 해외의 방어전을 권장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IBF 타이틀을 내놓고 다시 WPA 타이틀을 한국에서 결정자를 갖는 그런 행운을 맞이합니다. 해수수 가야르드죠. 2라운드 태어로 WPA 수권이 될 것입니다. 양정규 당시 한국권투쟁의 회장. 자, 부식할 복부였죠. 네, 왼쪽에서 환자놀이 라이트를 한 번 감기하죠. 스테이티가 역뿌리 가격 다운이 되죠. 여기서는 거의 연타에서 다운이 장면이고요. 도저히 힘들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크라운 왼손 빛나갔고. 아, 저겁니다. 저기에 빛나가고 난 다음에 라이트가 아주 아주 좋은 급소를 가격했어요. 네. 저렇게 대자로 높은. 자, 이 벨트가 아주. 네, 박정팔 선수는 이제 IBF 수급이 될 것 제2대 챔피언이 된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박정팔 선수가.